영화 보이스의 주연 변요한과 김무열이 추석 극장가를 찾을 예비 관객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가 담긴 극장 관람 캠페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변요한, 김무열은 영화관에서 관객들과 함께 영화를 즐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영화관람에 잠시 주춤했던 관객들에게 극장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는 메시지가 눈에 띄는데요. 보이스 현장 메이킹 영상과 함께 진행된 이번 캠페인 영상은 온라인과 전국 극장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보이스는 대한민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소재를 영화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덫에 걸린 서준이 빼앗긴 돈을 되찾기 위해 중국에 있는 본거지에 잠입해 보이스피싱 설계자 곽프로를 만나며 벌어지는 리얼 범죄 액션입니다. 시사회 이후 통쾌한 리얼 액션, 추석 필람 백신 영화 등 호평을 이끌었는데요. 보이스는 통쾌한 리얼 액션과 함께 거대하고 치밀한 보이스피싱의 실체를 낱낱이 공개할 예정입니다.